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유다현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황사까지 이어지는 요즘 안과를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보통 눈이 가렵거나 이물감이 생기면 눈을 비비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2차 세균 감염이 되거나 각막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좋은 가정의학과 김웅수 원장과 함께 눈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이 부쩍 따뜻해져서 주말마다 야외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맘때 시기에 주의해야 될 게 꽃가루, 황사까지 이렇게 따뜻한 날씨지만 여러 가지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대표적인 안과 질환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봄이 되면 눈이 가렵고 충혈되고 눈부심, 눈물 흘림을 호소하면서 병열을 찾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중 많은 환자가 알레르기 결막염인데요. 알레르기 결막염은 특정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항원이 눈을 감싸고 있는 결막에 접촉해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생기는 통년성 알레르기 결막염의 원인으로서는 공기 중 먼지라든가 진먼지 인득이, 동물 털, 화장품 등이고요. 계절상 알레르기 결막염은 꽃가루, 황사, 대기중 미세먼지 등이 그 원인입니다. 주로 많이 보이는 증상은 다른 것 같은데요. 눈이나 눈꺼풀이 가렵다, 또 눈에 통증이 나타나고 따끔거린다거나, 결막충혈이 보인다거나, 눈꺼풀이 붓는다거나, 또 투명한 각막 주변이 적자색으로 변한다거나, 또 결막에 끈적하고 투명한 젤리 같은 눈꼽이라든가, 또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증상, 즉 재채기, 코막힘, 콧물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봄철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안과 질환은 안구건조증이 있는데요. 대개는 눈이 빡빡하고 건조하다고 호소하지만 심하면 이물감도 심하고 눈뜨기조차 어렵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 분비가 감소되거나 과도한 눈물 증발로 인해서 눈에 이물감, 건조함 등이 증발되는 눈물막 질환입니다. 안구건조증 증상에는 안구 자극 증상과 시각 증상이 있는데요. 안구 자극 증상에는 이물감이라든가 건조함, 눈부심, 또 자결감, 눈에 피로하든가 쓰라림, 콕콕 찌른 통증 등이 있습니다. 또 시각 증상에는 흐릿함이라든가 빗번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구건조증의 경우에는 봄철에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건조한 날씨가 원인이 되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안구건조증 증상은 오후나 밤에 악화되고요. 건조한 날씨라든가 습도가 낮은 실내에서 심해지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유해물질과 미세먼지를 포함 황사라든지 건조한 날씨가 안구건조증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안구건조증의 원인은 크게 눈물의 분비가 감소되는 경우와 눈물의 증발이 증가되는 경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 분비가 감소되는 경우라든가 고령이라든가 눈물샘질환, 눈물소관 폐쇄라든가 쇼그렌 증후군,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 과도한 눈물 증발되는 경우는 눈꺼풀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또 염증, 또 지질 성분을 분비하는 마이솜, 마이붐샘의 폐쇄성 질환, 눈 깜빡거림 이상 등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40세 이상 나이가 들면서 노안이 오고 또 그 노화 과정에 의해서 눈물 분비량이 감소하게 되면 악화되게 되고요. 에어컨이라든가 선풍기, 바람, 난방기 등으로 인해서 눈물 증발이 심해지거나 또 지속적인 TV라든가 컴퓨터, 스마트폰 사용, 독서 등에서 눈 깜빡거림이 감소될 때 심해지게 됩니다. 습도가 낮은 막힌 실내 공간에 장시간 머무른다거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을 때도 증상이 악화됩니다. 또 라식이라든가 라섹 수술도 또 그 원인이 됩니다. 날씨가 건조해지거나 또 연기, 먼지 자극, 햇볕, 바람 등으로 눈이 자극되게 되면 안구건조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평소에 눈이 건조해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눈이 건조해지지 않기 위한 방법들 어떤 것들을 생각 속에서 찾을 수 있죠? 안구건조증 치료 목표를 크게 과학적으로 매끈한 광막 표면을 유지하고요. 또 그다음에 증상을 호전시키며 광막 손상을 예방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요법을 실시하게 되는데 눈물막의 과도한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실내 온도를 낮추고요. 또 가습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눈물 분비를 감소시켜 증상을 악화시키는 약물들이 있는데요. 인유제라든가 항이스타민제, 항콜린제, 항정신병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들을 안구건조증이 있을 때는 가능한 중단해야 합니다. 또 증상이 경화한 경우에는 인공눈물의 점환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또 눈꺼풀의 온스프라든가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인공눈물은 눈에 물기를 주고 표면을 고르게 해서 오랫동안 물기를 저장할 뿐만 아니라 눈물의 삼투동도를 낮추고 염증 관련 인자를 희석해서 안구 표면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공눈물은 자주 또 규칙적으로 넣어줘야 하는데요. 불편하다고 느낄 때만 잠깐씩 넣는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공눈물은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간혹 인공눈물의 자극성이 있는 방부제에 의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눈물 점환 횟수가 하루 6회 이상인 경우에는 보존제가 들어있지 않은 무방부제 인공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증상이 인공눈물으로 호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작용시간이 좀 더 긴 안염고라든지 젤 형태의 윤활유를 또 윤활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황사의 미세먼지 또 꽃가루 이렇게 봄은 특히나 눈 건강에는 치명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자극적인 요소들이 눈 자극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알레르기성 결막음의 원인이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봄철에 꽃가루라든가 공기 중 먼지라든가 진먼지, 진드기, 곰팡이, 풀, 음식물, 비누, 화장품 등이 대표적인 알레르기 결막음의 원인 물질인데요. 가장 좋은 치료는 알레르기 이런 원인들을 차단하고 피하는 것입니다만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증상치료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로서는 항히스타민제라든가 비만세포 안정제라든가 스테레오드 점안제라든가 혈관수축 점안제 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항히스타민제는 가장 대표적인 알레르기 결막염 치료약인데요. 염증 유발 물질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서 가렴증이라든가 충혈, 부종 등의 증상을 빠르게 없애주게 됩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의 대부분 급성 증상은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좋아지고요. 자주 재발하고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막변형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력에 지장을 주는 합병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눈 건강을 위한 생활수칙들 몇 가지를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일상에서 안구건조증 악화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기 쉬운 계절에는 가습기 등을 이용해서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 황사가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고 창문을 닫아놓고요.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 바람은 직접 쐬지 말아야 합니다. 또 독수라든가 TV, 스마트폰, 컴퓨터를 볼 때는 의식적으로 자주 눈을 깜빡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은 직접 눈부심을 유발하지 않도록 설치하고요. 모니터를 볼 때는 시선을 아래로 해서 눈 크기를 작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기적으로 눈을 감거나 먼 곳을 응시하여 눈의 조절 근육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고요. 또 사물을 볼 때는 30cm 이상 거리를 두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눕거나 엎드린 자세는 좀 피해야 합니다. 콘택트렌즈라든가 머리 염색약이라든가 스프레이, 헤어드라이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또 몸이 피곤한 경우는 눈물 분비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과로라든가 긴장이라든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지나친 음주나 흡연을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알레르기 결막염 예방을 위해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원인 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가루가 날리거나 황사가 있을 때는 외출을 삼가야 합니다. 또 보호 안경을 착용해서 눈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귀가 후에는 옷을 털고 집안으로 들어오고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결막염 증상이 있을 때 제일 주의할 것은 절대 손으로 눈을 만지셔서는 안 되고요. 흐르는 물에 꼭 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봄은 황사에 꽃가루까지 눈 건강에 신경 쓰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계절인데요. 무엇보다 건강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또 손 씻기 등의 간단한 생활 습관을 지켜주시는 게 안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안 질환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수롭게 여기지만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전문의의 상담을 받으시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